구독자 좋아요 꾹꾹 그리고 알림 버튼 잊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영상 찍는 이유는 제가 홍보 하나 드리려고 영상 찍게 됐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인천 미추물구 가족센터에서 이번 올해 9월 달에 가족축제 있어요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서 우리 센터는 온라인으로 가족축제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름은 하하하 랜선 가족 한 마당이 있어요 진행 기간은 9월 23일부터 9월 26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는 작은 선물을 드리는데요 해당되신 것은 인천 시민에서만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참여 대상은 인천 시민만 해당됩니다 어려운 거 없고 카페에 가입하기만 하셔도 작은 선물 보내드리고 그리고 유튜브 센터 유튜브도 구독해 주시고 26일 날에 생방송이 있어요 그날 들어가셔서 미추쇼 사연 이벤트 있어요 그날 댓글 하셔서 만원 드린다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하신 것은 인천 시민에서만 해당되어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은 못 들어요 네 그리고 궁금하시면 네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하하하 랜선 가족 한 마당 검색하시면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같은 이름이에요 하하하 랜선 가족 한 마당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미추홀구 가족 센터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